손이 야무지네. 그러니까.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딱 잡았어요. 미니 찹쌀 도넛 같아. 이게 뭐예요 선생님? 난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 호두 딴딴맨. 나는 못 먹어봤던 것 같아. 약간 비빔면 같은 거예요. 우리 진짜 잘 먹는다. 딴딴맨. 호두 딴딴맨. 진짜 맛있네. 딴딴맨. 호두 딴딴맨. 진짜 기대돼. 미쳤다. 약간 된장같이 걸쭉한 게 다 호두 갈아서 만든 거예요. 역시 셰프님. 역시 셰프님. 엄청 고소하네. 역시 셰프님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카메라에 있다가 맛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맛있다고. 이거는 저랑 셰프님하고 재환 씨랑 같이 만든 거야. 차임 머스켓 튀김. 이거 사치인데.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튀김이야? 네. 진짜? 쫄깃쫄깃하고 튀김인데 안에 포도가 또. 포도 양이 그 단맛이 확오네요. 어머니 괜찮죠? 처음 보는 맛이죠? 방금의 맛이에요. 네? 방금의 맛. 이거 이따가 다 먹고 하나 디저트로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네. 이게 저건 뭐야. 호두 백숙인데. 호두? 호두 백숙이야? 호두, 능이의 백숙. 호두, 능이의 백숙. 응, 능이. 우와. 아버님 닭 털일까요? 닭도 토종닭이고 쫄깃쫄깃하잖아. 네, 닭이 쫄깃. 일단 토종닭은 식감이 다르거든. 여기 찹쌀밥 먹을 때마다 호두가 톡톡 씹히는 게 호두가 너무 좋아. 이런 묘미가 있네. 형, 닭 드릴까요? 그럼 안 좋아? 네? 저희는 먹는 것 같고는 게임이 아니에요. 우와. 국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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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왔어? 김종민. 김종민 씨, 여기 밥 먹으러 오셨습니까? 김종민 씨. 밸런스 게임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이현복 선생님의 탄탄면. 아까 어머님의 칼국수. 맛있다. 진짜 너무하다. 묻지 마시고. 대답 안 한다. 하하하. 하하하.